1, 2, 3,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호의 호, 민영의 형, 호, 형, 호, 재우 네, 민영씨, 저희가 부를 노래는 뭡니까? 오늘은 영탁의 3가지 후보복을 준비했습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진 진 진 진 진이야 완전 진이야 세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어서 저희는 세탁합니다. 니가 찐꼬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꼰대라떼 찐친 찐친 라테는 말이야 찐친 찐친 라테는 말이야 아침부터 시작되는 꼰대라떼 제발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해 넌 찐친 찐친 꼰대라떼 아침에 한 잔 점심에 세 잔 저녁엔 열 잔이나 마셨는데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찐친 찐친 꼰대라떼 끌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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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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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장을 훔쳐간 사람 찐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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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테는 말이야 찐친 찐친 찐라테는 말이야 아침부터 시작되는 꼰대 락데 찐친친친 라테는 뭐니야 완전 찐이야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해 넌 찐찐찐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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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한잔 점심에 세잔 저녁엔 열 잔이나 마셨는데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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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데 원연의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내 생에 전부인 사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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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데 끌리네 끌리네 라테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라테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친친친 라테는 뭐니야 찐친친친 라테는 뭐니야 정말 찐친친친 라테는 뭐니야 완전 찐이야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해 넌 찐친친친 꼰대 락데 찐친친친 찐친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꼰대 락데 찐친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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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친친